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혁입니다. 3월 학평이 끝났는데 윤리와 사상이랑 생윤이 등급컷이 엄청 낮은 걸 보면, 예상치보다 낮은 걸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했겠구나. 두 번째는 개념 공부 많이 안 했구나 라는 생각. 제 수강생들, 지금 개념 강의 잘 들었던 잘생긴 생활과 윤리, 잘생긴 윤리와 사상 들으신 분들한테 만점 받았어요라는 DM이나 수강 후기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급컷이 낮은 걸 보면 아직까지 사탐 개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부담스럽지. 저도 이제 학교에 11년 동안 있었던 만큼 여러분도 3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거 가지고 상담할 텐데. 상담하면서 너 여기 못 가. 가! 나는 갈 수 있다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해 줄게. 확실히 세 가지 이야기해 줄 텐데. 첫 번째는 3월 달에 생윤 윤리와 사상 망했다고 절대 여기에 좌절하고 4월에 잘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 즉 너무 눈앞에만 계획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친구들 막 학교에서 수특 공부하고 있고 연계교재 막 나가고 있고 막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 절대 목적을 4월에 두지 말고 일단 6월에 놔. 6월에. 오늘 생윤, 윤사 중요한 문제들 정말 많았어. 그건 해설강에서 다 풀어줄 텐데 그 3월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옆에 친구 보면서 쟤는 열심도 안 했는데 왜 쟤는 잘 본 거야. 쟤는 막 잘 찍었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또 시험이 끝났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놀고 월요일부터 다시 절대 그러지 말고. 4월에 목적을 두지 말고 6월에 크게 보라고. 시간을. 그러면 6월에 목적을 두고 4월 모의고사 그리고 5월 내신 기간 때까지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세 번째 3월, 4월엔 최대한 개념에 집중해. 나는 지금 개념이 완성이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잘생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에서 개념 만들었던 것. 윤리와 사상 26강. 그 다음에 생윤에서 만들었던 28강. 꼭 완강을 4월까지 하시라고. 늦지 않았어 아직. 남들 연계교제 보고 기출 본다 해서 늦지 않았으니까. 3, 4월까지 커리를 다 싣자. 개념으로. 그리고 5월에 나오면 5월에 수특 분석 강좌를 들으면서 학교 내신 시험도 수특으로 나오니까 수특으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한 다음에 6평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고 보라고. 그리고 6월부터 이제 달려야지. 알았지? 개념이 부족한 학생은 3, 4월까지 개념. 5월에 수특 분석 듣고 6평 본 이후에 기출을 생각한다. 라는 거. 두 번째. 나는 개념 완강하고 3월 달 1등급. 오 1등급 좋아. 이렇게만 하지마. 이제 시작이야. 3월은 교육청 모의고사의 시작이잖아. 1등급 받았으면 그분들은 꼭 잘 노는 기출 강좌 들어오셔가지고 심화 내용과 기출 분석하라고. 그리고 5월에 수특 분석하고 6월부터도 계속 행복하게 수능에 만점까지 가야지. 내가 왜 이 자리를 서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겠어. 여러분들 진짜 꼭 만점의 안내자로서. 생윤의 등급컷이 올라가는 이유의 존재의 근원으로서 꼭 여러분들 만점까지 이끌어 갈 테니까 3월 이 시험 끝났다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싸우지 말고 울지 말고 너 여기 태양 못 감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길게 봅시다. 일단 1차 목표 6월. 아셨죠? 4월 5월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렇게 내신 수능 동시에 가져가는 커리로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시험 문제는 해설강에서 풀어줄게. 여러분 해설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